도전하는 삶이 컬러풀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었어도 계속 꿈을 이루려고 가는 거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컬러풀한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센트룸 우먼이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 그래도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 하면 선택할 것 같아요 센트룸 실버맨을 제가 꼭 챙겨 먹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먹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센트룸은 정말 들어오자마자 제가 한 번에 찍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먹어왔기 때문에 정말 기뻤어요 왠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주위 사람들한테도 막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보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아 이거 신나는 일이죠 저의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주던 센트룸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센트룸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더 컬러풀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센트룸과 함께 컬러풀한 일상을 누려보세요 그렇게 재미있게 컬러풀하게 살자고요 마이 컬러풀 라이프 마이 컬러풀 라이프 센트룸 센트룸 엔우 랜플라이프 생활 우선 센트룸 센트룸 센트 감사합니다.